남구의 한 대형 주택 재개발 구역에서 이른바 무허가 건물 쪼개기 수법으로 불법 분양권을 타낸 조합 대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5단독은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연 3주택재개발조합 대의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1억 7천7백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허가 건축물을 이용해 추가 분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명의로 분양 신청해 1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며 일반 분양 신청자들의 분양권을 박탈해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